노래하고 갑니다. 가자! 자, 박수! 자, 박수를 현재! 치면! 혈액순환 잘 돼요!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되어지지 않더라도 너는 인생을 하고 가질을 하고 너와 내가 건드리냐 세월이 다 나도 또 나도 나도 다 혼자 왜 사랑이 글쎄 그 순간 그리운 시간 몽계령이 나보다 자 이번에는 4번 하나 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두 번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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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 하나 나 나는 끝 너무 살살, 아침이라서 살살 해야 돼 빨리빨리 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정신이 없다 이래서 노래에서 이제 입이 열렸으니까 몸을 열어야 되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 박수 치시고 막 소리지으시는 분은 다른 사람보다 5년 더 살아요 네, 감사합니다. 자, 다시 한 번 오른손 들고 안녕하세요. 손이 안 올라가신 분은 사진 찍어봐요. 인신했는가? 자, 손 흔들면서 손을 흔들면서 반가 반가 하고 웃어주면은 이쪽 기억내가, 기억내가 젊어져요. 젊어져. 자, 오늘 그거 할 거야. 자, 오른손 들고 돌리면서 핸들링 하면서 반가 반가 하고 10초 이상 웃어져야 돼요. 자, 반가 반가. 반가 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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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웃으면은 하이구 못 쓸 일도 없는데 그러면서 웃음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. 자, 이번에는 왼손 들고 왼손 들고. 자, 왼손 들고 그 사람 잘 되라고. 으, 잘 되라고. 예, 건강하세요 하고 또 10초 이상 웃어주는 거예요. 자, 왼손을 이렇게 막 흔들면 이쪽 우측 뇌가 젊어져서 연애하고 싶고, 노래하고 싶고, 춤추고 싶고 그런다고 그래요. 그래서 연세가 들어도, 연세가 자꾸 드셔도 이 뇌는 스물다섯 살이에요. 스물다섯 살. 그 스물다섯 살을 유지하려고 하면 손을 많이 쓰는데요. 자, 흔들면서 건강하세요. 시작. 건강하세요. 아이고 잘 하셨어요. 아멘